저기 보라색 꽃도 예쁘겠다. 아이고, 무엇을 하길래 자켓과정? 웃음소리가 새해 나온대. 어미, 화전이네. 아줌마가 화전 붙이는 거 가르쳐준다고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야. 참말라, 나는 어찌 화전 같은 것을 붙여먹는지 모르겠어. 어차피 배 속에 들어가면 꽃이 붙었었는가 호박이 붙었었는가 모를 것인데. 보기도 좋고 향기도 우느라고 좋은데. 자갈 음성은 맛만 있으면 장땡이지, 암만. 왜, 난 보기도 좋은 게 맛도 더 좋은 것 같던데. 꽃님아, 얼른 꽃 올려. 네, 다 타겠다. 고갓나 부침사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쳤사꼬. 아이고, 멋지. 엄마, 이거 한번 먹어봐. 나는 안 먹어. 그 뭐 맹맹한 것이 뭐, 응? 지름 맛 밖에 더 나겠냐? 음, 그래도. 아이, 나 안 망당해. 아줌마 한번 드셔보세요. 고마워. 음, 맛있다. 맛있어요? 잠깐만 나도. 음, 맛있다. 얼굴에 기름 묻었어. 감사합니다. 엄마. 저것들 뭐에 다는 짓이래? 아휴, 사장님도 좀 드셔보세요. 아, 난 됐어. 아줌씨나 많이 드시오. 보기에는 달래게, 는증, 는증 느끼한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게. 아, 왜 그래, 엄마. 엄마도 전 좋아하잖아. 아, 나가 전을 좋아하기에는 뭔 전을 좋아해요. 난 지름 많이 든 것 싫어한다니께. 산뜻하고 가벼운 것이 좋지. 아, 이것이 나가 산 것이 아니고 저거 장씨가 공짜로 다 아휴, 나 잠깐. 은혜야. 아침부터 웬 날이 이렇게 더워. 하필이면은, 응? 거기서 이 돼지 발이 그냥 척 튀어나가갖고. 아따, 참말로 뭐냐 빠지게. 맛있는 걸. interrupt ocup débile 두 leave 자세히 살펴봐 marinade. Não tem good dialogue идstroke! gerade Head of blacks arya. atención. 여기 또 다른 Illusion slash 어땠이 은혜